서기 2019년 세상은 수많은 마스크 원기들이 창궐하여 혼란스러웠고 슬렌더맨과 같은 몬스터들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연구하던 크리파파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무슨 마스크 만들지? 크리파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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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고스트나 몬스터 퇴치는 이미 SCP재단이나 RPC기관 같은 곳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은 아직 마스크 원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새로운 슬렌더맨 종족들이나 동양의 고스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날 크리파파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해. 결국 크리파파는 10만이 넘는 구독자들과 함께 마스크 비밀 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마스크 비밀 결사의 이름은 맨인 마스크 약칭 MIM이라고 하였는데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여기서 맨은 남자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MIM은 고스트와 머스터들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필요시 퇴치하거나 경인합니다. MIM 요원들은 주요 임무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의 색깔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도 꼭 써야 합니다. 마스크 쓰고 가! 서로 간의 호칭은 닉네임 뒤에 요원님을 붙입니다. MIM에서 조사한 개체들은 MIM-숫자 형식으로 코드가 부여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조사된 MIM 개체들입니다. MIM-001 보라 마스크 MIM-002 주황 마스크 MIM-003 남색 마스크 MIM-004 무지개 마스크 MIM-005 갈색 마스크 MIM-006 회색 마스크 MIM-007 인형 마스크 MIM-008 모기 마스크 MIM-009 간호사 마스크 MIM-010 제로 마스크 MIM-011 엄마 마스크 MIM-012 플로리나 빨강, 파랑, 노랑, 검정, 하얀, 초록 마스크와 슬랜더맨은 이미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MIM의 주요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쿠리파파 나이 불명 특징 무서운 이야기와 병맛을 좋아 주요 임무 쿠리파파 채널을 운영하며 수집된 정보를 최종 검토하여 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합니다. 가끔 이벤트를 통해 요원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비밀조사단 단장 에즈라 제로 쿠리파파 채널 구독자 중 한 명이라고 전해집니다. 주요 임무 전 세계에 있는 귀신, 요괴, 몬스터들의 동향을 조사하고 새로운 개체가 발생시 즉각 보고합니다. 단, 직접적인 퇴치는 특별 작전단과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기타 주변에서 일어나는 웃긴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등도 필요시 함께 보고합니다. 정보 분석단 단장 알려지지 않은 주요 임무 수집된 정보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퇴치법을 연구합니다. 쿠리파파 채널의 악플로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회색 마스크에게 전송합니다.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로 마스크와 유튜브 마스크에게 전송합니다. 과학기술단 단장 알려지지 않은 주요 임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연구합니다. 비밀 실험을 하기도 하는데 내용은 1급 비밀입니다. 마법연구단 단장 알려지지 않은 주요 임무 마법이나 주수를 사용하는 존재들의 대처법을 연구합니다. 단원 중에는 마녀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 작전단 단장 알려지지 않은 만득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주요 임무 퇴치나 격리가 필요한 개체가 있을 경우 즉각 출동하여 개체를 정리합니다. 특수 용병단 단장 알려지지 않은 분홍 마스크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주요 임무 퇴치나 격리가 필요한 마스크가 있을 경우 즉각 출동하여 해결합니다. 보고채널은 이메일과 댓글입니다. 이메일은 쿠리파파 골뱅이 지메일 닷컴이고 이메일을 쓰지 못하는 요원들은 댓글로 알려주면 쿠리파파가 즉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은 향후 영상 메시지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IM 비밀요원이 되는 방법 쿠리파파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합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즉각 조회를 누르고 댓글을 답니다. 이상입니다. 요원님들 앞으로 새로운 개체가 확보되는 대로 영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3초 뒤에 액괴로 변합니다. 3, 2, 1